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채화로 물빛 정원을 표현한 정미경 작가의 개인전이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담은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은 꽃송이. 수직으로 길게 뻗은 줄기와 희망을 담은 듯한 보랏빛 꽃에 곱게 피어난 장미까지.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가득 담은 작품들입니다. 여수시립 돌산도서관 갤러리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수채화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정미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빛 정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꽃과 자연을 소재로 작가만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표현한 작품 총 15점이 선을 보입니다. 자연을 통해 읽고 싶은 의미를 고운 빛깔로 작품 속에 담아내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밝기를 멈추게 합니다.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아요. 파랑새는 바로 제 옆에, 저에 가까이 있거든요. 지금 시기가 참 많이 어렵지만 희망을 품고 산다면 바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미경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수회 등 활발한 작품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남동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책 표지에도 그림이 실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게 해줘 관람객들에게 무거운 일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박진주 이소영입니다.